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esson 9, sub 우리는 지금부터 sub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리뷰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sub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점인데 이 밑에 있다 하면 이게 under란 말이에요 근데 sub은 어떤 느낌을 줄까? sub은 더 밑에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도는 뭐라고 한다? underpass 하지만 지하철은 survey 지하철이 더 밑에 있잖아 지하도보다 지하도를 underpass라 부르고 지하철은 survey니까 sub이 더 아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subterranean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장 그 sub에 가꾼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terrain 이건 지형이라는 단어예요 지형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의 파생어 같은 파생어죠 티레스틸리얼 이 단어 지구의 지구상의 육지의 그런 단어 지구상의 육지의 그러면 이게 지금 땅과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바다에 관련된 것은? 바다는 옆에 mar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marine 바다의 바다의 그래서 지구상의 육지의 바다의 그러면 하늘 하늘은 뭐라고 할까요? 하늘은 이렇게 하늘은 실레스틸 실레스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게 천체의 하늘이 그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할 sub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구상의 육지니까 sub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바로 육지 밑에 땅 밑에 그래서 첫 번째 subterranean 지하의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sub을 여기다 붙여볼까? marine 바다의 그러면 sub 붙이면 바다 밑에가 되겠지 3번 단어 밑에 3번 있잖아 3번 3번 단어 submarine 바다 밑에 해저의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붙이면 여기다가 붙이면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하늘의 천체의 밑에 있는 것은 땅이고 바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뭐 terrestrial marine 있기 때문에 여기다 sub을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잖아요 일단 이 단어 그냥 실레스틸 하늘의 천체의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 이쪽에 이게 지구상에서 훨씬 이렇게 벗어나있다 하면 여기다가 extra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지구에서 벗어나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extra terrestrial extra terrestrial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관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xtra terrestrial 이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걸 주로서 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et야 et 나오잖아요 et 그렇죠 여러분? et를 제가 밑에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e는 extra, t는 terrestrial 그래서 바로 지구 밖의 외계의 그게 바로 extra terrestrial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terrestrial, 지구상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지 거기다가 extra 붙이니까 지구 밖의 외계의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terrestrial 상대적인 표현은 천체의 celestial 벗어날까? extra terrestrial 바다는 marine, 바다 밑은 submarine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한꺼번에 정리해봤고 2번, submerged라는 단어 이 단어와도 사실 서로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다 submarine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이제 submarine, 3번 단어와도 바다 밑에 근데 submerged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게 하다 서로 이제 어원상으로는 같아요 이걸 지우고 이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erge 여러분 이 merge라는 단어는 합병하다, 합치다 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다가 sub을 붙이니까 물에 잠기게 하다 그게 왜 그럴까? merge가 합병하다인데 sub을 붙이면 왜 이게 물에 잠기다가 되느냐 그것은 이 부분, 이게 바로 발음 그대로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것은 액체가 서로 섞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는 섞이잖아 고체는 못 섞이지만 그러니까 액체가 서로 섞이듯이 물이 섞이듯이 섞인다 그래서 merge가 합병하다인데 여기다가 sub을 붙여 보면은 이게 물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물에 잠기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설피스라는 단어와 반대말이 설피스 아니에요? 설피스 이번에 반대말이 때 설피스 그때 우리가 그 하마가 물에서 솟아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번에는 하마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이게 바로 submerge란 말이에요 물에 잠기다 또는 잠기게 하다 바로 하마가 submerge 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것은 아까 설피스 잠기는 것은 바로 submerge 그게 바로 2번의 1번 단어 들어왔어요 물속에 가라앉히다 또는 가라앉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우리 2번의 1번 물속에 가라앉히다 동요하고 플런지 풍덩하고 빠뜨리는 거고 싱크는 침몰이고 세 번째 immerse 임 동그라미 치고 임 동그라미 치 보세요 임 동그라미 치면 어때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니까 어? 이 단어 나오지 물 나오잖아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건 인이거든 그래서 물에 담그다 그게 바로 2번의 1번의 3번째 immerse라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2번 물에 잠기게 하다의 동요 가보니까 두 번째 단어 deluge라는 첫 번째 플로드고 2번의 2번째 deluge d 동그라미 치고 d 세 번째 in on date 침수시키다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in on date 침수시키다 3번 submarine submarine 제가 아까 바다 밑의 해저의 이렇게 공부를 해봤죠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로 쓰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보는 바로 어떤 배의 모습인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도 용어로 submarine라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수함이에요 submarine 명사로 잠수함 형용사로 바다 밑 해저의 물론 토플에서는 우리가 바로 바다 밑 해저의 라는 형용사 뜻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이렇게 해서 땅이라는 terrestrial 앞에 붙여가지고 subterranean 1번 단어 그리고 하늘과 관련된 celestial 그리고 3번 바다 marine 바다 밑에 submarine 까지 공부해봤고 지금부터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겼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서있는데 서있는 것은 우리가 스탠스라고 하죠 자세 입장 여기다가 sub을 붙이는 거예요 썩 아래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서있는 거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 이게 바로 물질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 있는 세계는 물질이 아닌 어떤 이상 초현실 어떤 그런 세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빨간 옷과 그리고 파란 옷이 보이죠 바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스토텔레스예요 제가 좀 더 크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옷과 파란 옷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스토텔레스 같아요 누가 이상주자고 누가 현실주자일까요 바로 여러분 플라톤 빨간색이 바로 플라톤인데 손을 하늘로 가리키죠 이것은 바로 이상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땅으로 가리키잖아요 바로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땅바닥 자기가 서 있는 것 바로 밑에는 바로 이게 현실이고 본질이고 실체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쪽은 바로 이상의 세계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게 바로 물질에서 이 단어의 형용사가 바로 그 5번 단어 섭스테이션인데 왜 갑자기 상당한 뜻이 나오느냐 그거는 밑에서 받쳐주니까 옆에 써주세요 이게 원래는 튼튼한 튼튼한 형용사 섭스테이션 형용사는 5번이죠 5번의 상당한 외에도 이게 튼튼한 또는 견고한 뜻을 가집니다 5번 단어가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받쳐주니까 밑에서 바로 이 사람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견고하겠죠 그래서 튼튼하겠죠 근데 튼튼한 견고한을 바로 추상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럼 튼튼하다 견고하다라는 그 느낌은 어떨까 바로 상당하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5번 섭스테이션 원래는 이게 튼튼한 견고한에서 바로 상당한 라고 쓰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고 사실 4번보다는 5번 단어 훨씬 중요한 단어예요 섭스테이션 그 다음에 Significant 그 다음에 Considerable 이런 단어 6번 동사 섭스테이션 입증하다 실증하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물질 섭스테이션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다 그게 바로 섭스테이션 그래서 섭스테이션은 물질 동사화되어지면서 물증을 가지고 딱 내놓는 거 섭스테이션 물증을 가지고 실증하다 라고 하게 된 거죠 verify 동의해 prove 증명하다 6번에 3번째 confirm 동그라미 치고 4번째 attest 동그라미 치고 4번째 이거 동그라미 치는 얘기예요 뒤가서 다 배우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validate 7번 subsistence 생존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보통의 상황인데 보통의 상황 평범한 상황 보통의 일반적인 표준적인 상황인데 표준적인 상황 밑에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밑에서 서 있는 거라고 밑에서 서있다 스탠드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이 보통이나 표준에 못 미치는 것에 서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subsistence는 바로 7번 subsistence는 표준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을 말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생존이라 되어 있지만 동의어가 survival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표준인 상태 그 밑에 밑은 바로 뭔가 못 미친다는 느낌이고 거기에 서 있다 견디고 있다 그래서 바로 간신히 버텨나간다 최소한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다 subsistence 단 어렵죠 8번 substitute 대신하다 몰래 이 단어는 대리인 축구에서는 이게 바로 교체 멤버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또는 교체 멤버 동사 옆에 동사 동사로 대신하다 써주고 대신하다 뭐 이게 대리인이나 교체 전수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지금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다고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바로 박지성 선수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박지성을 대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원래의 것 밑에 서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substitute 8번 대리인 근데 대리인 또는 축구니까 교체 선수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동사 시키면 바로 대신하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서있는 사람에서 바로 대리인 교체 선수 동사로 대신하다 첫번째 동의어 리플레이스만 리 동그라미 치고 두번째 alternative 아주 중요하죠 얼터 밑을 치고 두번째 얼터 밑을 치고 밑을 치고 이 단어가 여러분 동사로 변경하답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디서만 볼 수 있을까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그 엘터키 컴퓨터의 엘터키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여러분 그 자막을 자판을 보면 이런 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엘터 변경하다 키죠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거 그래서 alternative가 대안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얼터 변경하다 alternative 대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roxy 참고로 보고 proxy 자 우리는 바로 subtle 미묘한 드라고 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고요 sub 틀이 아니고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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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마는 상당히 설명하기가 사실 이 역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네 설명해보면 sub은 아래니까 아래 밑에 sub 아래 그 다음에 를 틀은 뭐냐면 텍스타일 바로 이 섬유죠 섬유인데 그러니까 밑에 섬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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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여지는 모습 딱 한 번에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섬유가 짜져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미묘한데 약간 복잡하면서도 뭔가 델리킷 좀 섬세한 느낌 그래서 컴플렉스와 델리킷 그 의미가 바로 subtle이고요 여러분 제 손에 보시면은 바로 그 모나리자의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나리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모나리자의 그 미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소 이 미소가 바로 subtle smile이죠 뭔가 좀 미묘한 한 번에 파악이 안되는 알겠죠 그게 바로 subtle smile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리자의 미소가 바로 subtle smile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동의어 슬라이드 S 동그라미 치고 S S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일루시브 이 동그라미 치고 단어 좀 어렵지 이 단어 일루시브 이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는 위에 동사 써줍니다 일루드란 단어 용쾌 피하다 일루드 용쾌 피하다 용쾌 피하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는 거야 미꾸레자처럼 잡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는 그래서 딱 잡히지 않는 뜻이 파악되지 않는 그게 일루시브 그러니까 일루드는 용쾌 피하다 일루시브 바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다음엔 9번의 세 번째 동의어 앱스 트루스라는 단어 역시 어려운 단어입니다 앱스 트루스 F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남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찌르다 찌르다 이게 찌르다 찔러야 되는데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탈락 찔렀는데 이게 찔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 거야 어렵다 그러니까 팍 찔러야 뭔가를 딱 우리가 잡을 내릴 수 있는데 찔렀는데 찔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앱스 트루스는 팍 하기 힘든 난해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단어 어렵죠? 동의어들 그래서 서를도 어려운 단어고 서를를 일루드 용쾌 피하다 해서 자꾸 피해다 해서 잡히지 않는 일루시브 찔러지지 않는 앱스 트루스 이렇게 그리고 서를리 스마일이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섭사이드 아 섭시디 보조금 보조금은 이제 밑으로 주는 것 말 그대로 밑으로 주는 거 시트가 안 신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주는 것 보조금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비에서 온 거 밑으로 밑으로 주는 거 밑에 내려놓은 거 이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동사가 섭시다 보조금을 지급하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토플에서 후원하다 라는 뜻으로 출제됐는데 어시스트 섭시티는 보조금 그 밑에 파생어 섭시다 보조금을 지급하다 후원하다 11번 섭사이드 가라앉다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트와 같은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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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점차점차 약해지거나 점차점차 진정되거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수 플로드잖아요 홍수가 가라앉다면 점차점차 점차 약해졌습니다 점차점차 진정됩니다 그게 섭사이드 더 플로드 섭사이드 알겠어요 옆에 동의가 상당히 많은데 11번의 첫 번째 동의 어베이트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디크리스 디짤라버리고 디크리스 사상긋고 디짤라버리고 이렇게 세 번째 싱크 네 번째 세렐다운 다섯 번째 콜랍스 붕괴되다 클랍스 크로아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디클라인 디사선 긋고 이렇게 사선 긋고 사선 긋는 것은 부정 동그라미 치는 것은 부정이 아닌 그런 접두사예요 대체 그 다음에 디클라인까지 됐고 디센트 디사선 긋고 디센트 디사선 긋고 그 다음에 디미니쉬 디미니쉬 디 동그라미 치고 디미니쉬 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드윈드 리시드 우리 배워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이드 뒤로 물러나는 리시드 기억나죠 리시드 리 동그라미 치고 프로세이드 리시드 그 다음에 테이퍼 테이퍼가 중요한 단어예요 테이퍼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테이퍼에요 테이퍼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걸 말해요 끝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테이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점차 테이퍼가 된다니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이퍼의 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차점차 좁아지죠 이게 테이퍼에요 테이퍼 테이퍼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테이퍼의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고 중요하고 자 12번 서보드네이트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서보드네이트 여러분 순서질서 뭐야 순서질서 이 단어 알죠 오르드란 단어 순서질서 여기다가 서브를 붙이는 거야 그럼 뜻은 순서상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서보드네이트 바로 12번 단어 순서상 아래니까 하위의 종속의 그런 뜻을 가져야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섭시디어리 서브 동그라미 치고 12번의 두 번째 서보드네이트 두 번째 섭시디어리 최근에 아이베이티드 출제된 거예요 섭 동그라미 치고 섭시디어리 물론 이 12번의 두 번 아 세 번째구나 12번의 세 번째 섭시디어리는 바로 10번의 섭시디 11번의 10번의 섭시디와 관련되는 거야 알겠어요 보조금 섭시디 보조적인 섭시디어리 알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비 서브젝트 서브젝트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브젝트라고 하면 주어 그렇게 알고 있잖아 주어 서브젝트 서브젝트는 밑에라는 서브에다가 이걸 붙인 거죠 젤에 쓴 내 던지다 내 던지다 그래서 원래 이 서브젝트 이 단어죠 서브젝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던지다 내던지다 설명부분 나와있죠 내던지다 밑으로 던져지다 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 이 상황 밑으로 내던지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얘가 원래 격계하게 된 거라고 격계하다 원래 타동사로서 어떠한 상황이나 힘든 일 공격 논쟁 따위를 격계하다 그래서 이게 서브젝트는 원래는 격계 이렇게 격계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수송태가 되면서 수송태가 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13번 단어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계하다 에다가 수송태가 되니까 어떤 일을 격다 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브젝트라고 하게 된 거죠 마치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언더고란 단어와 비슷하네 맞아요 그래서 13번에 우리가 지금 비서브젝트라고 있는데 바로 다섯 번째 동의 언더고란 단어 언더 동그란 치고 바로 어떤 이 상황 밑으로 지나간다 해가지고 바로 격다 경험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비서브젝트 투 이하의 밑에 놓여졌으니까 바로 그것을 격다 경험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서브젝트 우리가 명사로 주제기 알고 있지만 동사를 쓰게 되면 어떠한 상황 밑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계하다고 수송태가 되니까 비서브젝트 해가지고 격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잘 보시면 쉽게 얘기하죠 비서브젝트 리디클 어택스 프레셔 이런 식으로 그 섭스컨 이란 표현 우리가 지금 별 표현인데 이후의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섭스컨트 섭스컨트 섭은 아래고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섭스컨트 그런데 이 섭스컨트 이후의 그런 뜻을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전 이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전은 앞으로의 프리를 붙여가지고 프리비어스가 이전이잖아요 이전 이전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후의 나중의 그래서 이전은 앞서의 프리가 들어갔지 그치 앞서의 프리가 들어갔고 이전은 이후는 이제 서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사고방식이 앞서 간다는 것은 앞선 이전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밑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상 나중에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비어스와 섭스컨트 서로 대조관계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요 석세시브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곧 배울 거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석시딩 역시 석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14번에 두 번째 14번에 다섯 번째 인스윙 바로 최근에 IBD에 출제된 거죠 인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인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 인스윙 우리는 이전이라는 단어는 프리비어스를 공부했었고 이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섭스컨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다섯 번째 동요 인수 인스윙 이것이 최근에 출제된 것이고 사고방식은 이렇다 이렇다 이전 이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섭스컨을 그 다음에 섭스컨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섭 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섭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C 모양이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다고 그래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 모양이 바뀌어도 R이라는 의미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단어들을 바로 그 뒤에 15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 언더스코어의 언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웨이까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미묘한 서를 그 다음 비서브직트 그리고 시간상 나중에 이후에 섭스컨 그렇지 그리고 아까 지하가 뭐였지 지하는 그렇지 땅 밑에니까 섭테리니언 그렇지 그리고 물 밑에는 서브러린 물에 잠기게 하는 뭐였지 서머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변형되어진 형태의 서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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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